엄살 다음 날 아침 강아지들 먹이를 챙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너무 덥다 더워 강아지 물 갑니다 더워하는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시간 너희도 뭐 하는지 궁금하지? 지금부터 뭘 시킬 거야? 강아지 뭘 시켜봤어? 아니요 아무도 안 시켜봤지? 다 같아 자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? 잘해봐 너희 목욕시켜주는 거야 자 이제 너희들께 목욕시킬 수 있겠지? 한번 해봐 옆에서 볼게 엄살쟁이들 잘할 수 있을까요? 강아지가 어제니까 줘요? 어 근데 강아지가 좀 추운가 본데 좋아? 응 추운 우리가 미안해 아이고 얘들아 도망가버렸어 큰일났다 어서 데리러 가보자 우영아 조심 조심해서 저리 가 응 나 목욕 안해 강아지야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는 목욕을 잘 시켜줄게 oppose 거는 돼 이거 싫은가봐요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뭐 싫은가봐요 뒤에 있어 그거 싫은가봐요 뒤에 있어 응 그게 아니라 목욕하기 싫어서 그럴 거야 우리 그냥 갈까? 안 되지 일을 다 끝내야지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다 만날 수 있어 오늘 우리 애 어떻게 할까? 심을 합치면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뭣도 있어 너무 슬퍼서 그래? 그러면 엄마 보라 못 가겠지 엄마 보라 못 가겠지 하랑아 엄마 볼 수 있을 거야 하랑이가 집에 못 갔나 막 울었어요 그럼 빨리 하면 되겠네 그치? 이모가 다 좋 테니까 한번 해볼까? 빨리 해볼까? 그래 그만 울고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들어가자 아이고 좋아라 자 이제 씻겨봐 그래 그래 이번엔 잘해봐 얘들아 얼굴 씻는 화면 다시 하니까 좀 쉬워졌지? 드디어 강아지 목욕 끝 자 강아지 기분 좋아? 우리 꼬마 친구들 모여주셔서 고마워 수고했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시간 이모가 어디 가는 거예요? 허수아비 만들러 가는 거야 허수아비 만들러 가는 거야 허수아비 왜 만들어요? 왜 만들냐고? 오자 그런 걸 너네들이 다 찾아가지고 구해와서 잘 만들어봐 마지막 할 일은 허수아비 꾸미기 꾸며줄 재료부터 찾아야 한대요 어떤 걸로 할게? 어 여기 아 허수아비 옷 입혀주려고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? 너무 안다 아니 내가 끊은 한 명 근데 거의 다 괜찮아요 한 명 여기 꽉 잡고 그리고 꽉 잡아줘 꽉 잡아줘 아 됐다 조심히 내려와 우영아 음 그리고 모자만 찾으면 끝이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? 이걸로 그렇게 하는거? 그래 오 아이디어 좋은데? 이제 가서 꾸며 보자 무서운 그림으로 할까? 아 그래 아 여기 이렇게 그릴게 여자 허수아비 만드는 거야? 여자는 안 무섭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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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자들 우리 엄마는 무섭게 하거든 네? 엄마가 무서울 줄 같아? 네 엄마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를 때? 네 뭐라고 소리 지를 때? 네 뭐라고 소리 지를 때? 이렇게 해요 어? 너 왜 이리 줘? 너 왜 이리 줘? 어 그렇게 하하하 유현아 엄마도 보실 텐데 이제야 어서 옷 입히고 마무리 하자 얘들아 와 모자까지 씌우니까 멋있는 허수아비가 됐네 아저씨가 좋아하시겠다 야 이야 이거 너네들이 만드는 거야? 네 이야 입도 잘 그리고 코도 잘 그리고 눈도 잘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 그렸어 네 아주 잘했어 이제 새들이 복숭아 못 좋아 먹을 거 같아 응? 이모가 너무너무 고마워 수고했어 네 응 그동안 고생했다 엄마 이제 나 여행 나 여행하는 동안 어 엄마 진짜 보고 싶었어 집에 가면 꼭 안아줄게 I love you 친구들아 좀 싸우기는 했지만 잘 놀아줘서 고마워 우리 나중에 또 만나서 놀자 안녕 이모 이모 너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숭아 잘 먹을게요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갈 시간 아우 아우 너무 지냈어? 자 우정한 사람 되어서 만나자 자 선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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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글이 안녕 동갑내기 친구들과 함께하며 조금 다투긴 했지만 함께여서 헤낼 수 있었던 엄살 여행 끝 복숭아 오 뭐야 그러면 아빠 해드릴까요? 오리 친구님? 네 무슨 맛나? 조금만 잘했어 형이가 다 딴거야? 진짜? 잘했어 잘 갔다왔어? 네 조금 울었어 잘했어 잘했어 원사이 끝 잘했어